다시 뮤직 고래 너잼 바디처럼 왼발 언더더 게 발란 정상위로 올라 바닥을 찍었고 이제 음 음 튀어 올라 전목의 개구리 펀치 2020 하나씩 뮤직 쿰스 잼스 올해 고래 찬스 추리어 만들러 가야지 쿰스 덕스 두 번째 고래 50kg 감량의 목표지 쿰스 덕스 세 번째 고래 열둘의 제자는 어디에 이니 쿰스 쿰스 마지막 고래 10억을 벌자고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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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억을 벌자고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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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6 뮤직 어워트 올해의 대상 대상 수상은 50kg! 에이 바라지요 아리아나 그란데와의 콜라보 오마디 브루노 마스와의 시상식에서 만나모 아침엔 잼스 펴준 자꾸 먹고 나 일 갔다 올게 도착은 인총원 와 신맛구 꽉미고 스케쥬롤데 뭐 먹어 뭐 먹어 뭐 먹어도 내 손엔 아메리카노 거주 거주 거 거주 거주고 도 겨울엔 빡빡머리로 호리고 호리고 또 올라가도 만족이하 Burning man 호리고 호리고 또 올라가도 만족이 안돼요 gogd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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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족이асс데요 gogd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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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계약해 하루엔 종일 작업실에서 피파해 레스타3 동화를 다시 끊고 꺼내 너도 해 시각하래 너도 해 그렸구만 너도 해 목표를 설정해 죽을 듯이 달려가 보자고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이래 실패 실패 또 실패했대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됐대 우리의 꿈들을 그려내자 우리의 꿈들을 그려내자 듣고 있는 당신도 포함 우리의 꿈들을 그려내자 우리의 꿈들을 그려내자 우리의 꿈들을 그려내자 듣고 있는 당신도 포함 우리의 꿈들을 그려내자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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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꿈들을 그려내자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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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꿈들을 그려내자 Yeah 50kg 주발 컴퍼니 하다시 뮤직